자, 이렇게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또 기회가 왔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도 폭포 조절을 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점수 8대 5. 얇은 두께 그리고 많은 회전. 옆돌리기. 자, 이번에는 조금 강한 힘을 사용을 했죠. 네, 정확한 각도로 맞춰냈고요. 자, 득점 이후에 한쪽 방향에 아주 이쁘게 지금 모였습니다. 네. 두 점 차까지 따라 붙었고요. 이번 배치도 놓칠 수가 없죠. 네,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 지금 빨간 공, 노란 공이 단쿠션에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뭐 정확하게 노란 공만 맞춰내면 또 득점이 됩니다. 네, 동점 기회, 뱅크샷. 됐어요. 네, 맞춰냅니다. 점수 8대 8 동점. 뱅크샷. 이 물고 물리는 순위권 싸움이 오늘 경기 매 세트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뱅크샷. 성공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지금 단 한 세트지만 두 팀. 서로 지금 아주 간절히 원하는 세트예요. 자, 오. 굉장한 또 뒤돌리기. 네, 멋진 장면 나오고요. 득점을 해냅니다. 네, 네팔 역전. 아, 내공이 저 붙어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뒤돌리기 득점이 됐어요. 자, 또 한 번 뒤돌리기. 앞선 뒤돌리기보다는 조금. 네, 그나마 편하게. 네, 들어갑니다. 자, 점수 10대 8. 마르티네스 선수가 세 포인트를 먼저 만듭니다. 오늘 좀처럼 터지지 않던 마르티네스 선수였는데, 6점을 몰아칩니다. 김남수 선수는 거의 다 왔었는데요. 그렇죠. 또 이 한 점이 꼭 성공이 돼야만. 자, 크라운 에테라우는 조금 더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쪽이, 짧은 쪽이. 이번 세트 완성시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아, 마르티네스 선수가 4세트 그 아쉬운 장면 이후에 5세트. 네, 정말 힘겨운 승부에서. 자, 이 7점 하이런 만들어낸. 아, 또 멋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네. 7점을 몰아치면서 마르티네스 선수가 5세트 승리했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